서울올림픽의 유산과 정신이 살아서는 진흥올림픽공원에 또 하나의 명품이 들어섭니다. 바로 국립체육 박물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스포츠 경기력 세계 10위권에다가 동학의 올림픽, 월드컵 축구,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를 개최하는 등 스포츠 메가 이벤트 글랜드 슬램을 달성한 국가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스포츠의 이상에 걸맞게 국립체육 박물관은 우리나라 스포츠의 소중한 유물과 정신, 그 가치를 매일 수 있게 담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체육진공관은 스포츠 공정의 하드 여연은 물론 전시기획, 구술 체력, 유물 수집 등에 있어서 사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찬란했던 과거가 대한민국 스포츠의 또한 빛나는 미래가 될 수 있도록 박기명 문성원과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